선생님, 그 아버지한테 말하면 어떡해? 어떻게든 장가를 들면 내 돈이 다 네 돈 될 것 같아? 아저씨는 우리 새 아빠가 될 수 없어. 조만한데? 돈 포장이 이렇게 대단하냐? 있어? 여자들이 무지 좋아하는 거.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싸던데?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워요. 우리들 엄만데, 저 꼴로 살게 만드냐고요? 내가 가진 건물들 다 은밀하게 처분했으면 하는데. 샅샅이 좀 알아봐. 그러기만 해. 어떻게 알았어? 샅샅이 좀 알아봐.